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오란분이 알겠어 이런거는 대인이 받으면 대인벌 아 그렇지 그래갖고 따로 다 보고있는데 앞에서 요거는 잘 보관해 행운에 있다 응 아니 이거는 아뇨 이거는 팠어요 팠어요 50달러 팠어요 팠어요 보관이가 아파갖고 붙여놓은거 아휴 고맙습니다 천연을 빌려준 다음이야 그 다음에 남자인 놈뿐이야 오라번 어휴 어휴 직업이 두둑하네 아휴 오늘 다 쓰고 갈라고? 오늘 다고갈거야 아휴 아휴 너네 두둑해 천원짜리만 이만큼 있어 가 가 천연을 빌려준다 나는 천연까지는 필요없고 누가 천모라고만 빌려줬으면 자 가자 рен 천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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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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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맘을 알지 모르고 화가라 너의 눈 다시 내 맘에 나 만드네 나 이제 허비도 가나 나 이제 허비도 가나 하늘을 부른 대로 오늘로 기다리면 끝없이 기다리는 하늘을 부른 대로 하늘을 부른 대로 하하 하하 후회한 한 번 허리하게도 내 맘을 알지 모르고 하하 허비도 가나 나 이제 허비도 가나 나 이제 허비도 가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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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는 대로 오늘로 기다려면 끝없이 기다리는 다 하하 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원인이랑 묘식아 아 여파라 여팔비네 내가 여정서도 안하고 맨날 여파라 그래서 그냥 신나게 한 번 놀읍시다 이기지 하이 아 여파라 이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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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이기지 이기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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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게 잘 되고 우리의 맘을 떠나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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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언니는 오늘 신나게 한번 놀아 내가 지금부터 알았지? 내가 신나는 음악 틀어줄게 준비되어 가자 가자! 이리와 자아! 성격! 이 속도의 정수는 가면 한밤 오른쪽에 상상 찍었기보다는 이 속도의 정수는 그리워보면서 그리워보는 환영상 그리워보는 환영상 그리워보는 환영상 그리워보는 지혜의 정수는 그리워보는 지혜의 정수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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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